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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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너 자꾸 내 연락 씹을래? 돈 또 왜 안보내? 아니 선배 왜 자꾸 저한테 수술비를 달리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누나 뱃속 애가 제 애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고 돈을 드는 의원 너 말 다 했니? 선배랑 저랑 그때 딱 두 번 잔게 전부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두 번 만난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이나 애아빠들 확률이 누가 더 높겠어요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본데 소문하면 너한테도 손해야 오빠가 너 얼마나 챙겼는데 결국 너도 오빠 뒤통수 친거지 야 먹어 먹어 이거 좀 먹어봐 이거 계란과자잖아 계란과자 잘해? 응 진짜 맛있다 이거 숨기고 있었다고? 뭔데? 누워서 먹는 거야? 기숙말 게임이 있는 거야?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맛있게 되니까 얘기하지 않는다 간다 간다 궁금하면 마셔야되나? 너 그때 썼다 말한다 말한다 뭐라든? 맛있나? 반응 왜이래? 나 이런거 처음 봐 반응이 진짜 너 문제 너 두 번 더 먹은 거 처음 봐 뭐라 그랬습니까? 맛있지 않네 아니 진짜 아무튼 얘기 안 할게 내가 맛있게 내가 나한테 말이지 나한테 말해도 되잖아 지희야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지희야 이거 프린트한거 고마워 응 근데 너 이 다리로 수업할 수 있겠어? 괜찮아 걱정마 그 유준이랑 같은 수업이라서 데리러 오는데 아 그래? 그러면 우리 먼저 가볼게 나중에 봐 나중에 봐 응 안녕 언니 어제 저 왜 밀치신 거예요? 그럼 가만히 있니? 네? 됐다 그냥 이제라도 그때 네가 들은 거 다 조용히 해줘 제발 제가 들은 거요? 왜 모른 척해? 아니 애초에 그걸 왜 말해? 나랑 유준이랑 그런 사이인 거 떠벌리고 다녀서 너가 얻는 게 대체 뭔데 나한테 원한 있니? 언니 어제 제가 유진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? 왜 뭐 나 더 좋아해 나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